올해 횡성지역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작년보다 8천만 원 정도 줄어든 44억 6,7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군소음대책심의위를 열고 올해는 횡성읍 주민 1만 6,171명에게 44억 6,7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년도보다 대상자는 300명, 보상금 액수도 8,3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횡성군은 주소지 이전과 고령자 사망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횡성군은 이달 말까지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하고 오는 8월까지 지급합니다.